냉탕 다음 온탕 수수지울까? 수타지울까? 모드캐 모드캐 누가 요새 0하고 1로 코딩해 오셈블리도 잘 안쓰는데 21세기에 0이랑 1로 코딩하면 더 쩌는거 아님 아씨 잠깐만 살려주세요 앞에 불에서 자야되나? 대체력 어디감? 롤코타도 어셈블리로 코딩해서 갓겜이 되었다니 마리아 오팔츠 아냐? 롤코타 살려주세요 님들 이거 자는게 맞음 강화하는게 맞음 운화 2고면 분화 2고면 어떻게 어떻게 이김? 분화 2고면 아예 각이 안나올거같은데 상특 고래붐 슛까마까 선견 지명이 맞음 마요가 맞음 선견 덱이 7장이니까 수비 2장 치울 수 있네 처음에 18딜 때리니까 경각을 승에 써야돼 경각 안쓰면 바로 고래보니까 경각 쓴 다음에 근데 문화 쓰고 조펜밤 하면 랩 치지않나? 돌사 진작 의배로 천신의 영상이 답인가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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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가다비였나? 초창 육체수양 요행 넣을까? 초창용으로 아냐 일진광풍 넣어 아까 횡행 넣고 저이서 요행 넣어서 우우야 추월 님만 오면 고 진짜 님만 오면 고임 이거 없었으면 안 썼을텐데 이거 있으니까 바르게 쓰자 바르게 있게 바르게 있게 다음 턴 모였습니다 오예 막았어 개같이 부활 향로 선실계의 척 육체수양 어떡할까 육체수양 먹을까 안 먹으면 사고 날 확률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사고는 보셔주로 막자 사고는 보셔주로 막자 오 뭐야 이거 향로랑 해시게 좀 보고 가죠 향로랑 해시게 좀 보고 가죠 공개 다 필요없고 추월 주셈 빨리 추월 빨리 급함 나 추월 급함 나 추월 급함 누가 때려나 봐 누가 때련나 봐 누가 때련나 봐 누가 때련나 봐 아까 디펙트 할 때 생각나서 너무 재밌는 요흔 요흔구 초커 미쳤나 향사만 봅시다 제거 많이 해야 되니까 제거 좀 급함 어이 뭐야 12 12 12 12 12 12 12 12 아니 나쁘지 않아 요행 축성 부복 다 필요없고 추월 빨리 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처 삥땠네 갱신머리 없는 놈들 딱 때라 진짜 와 났다 와 났다 와 저도 삥땠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와 와 시손실이 크다 마요? 마요야 무애야 무애 같은데 둘 다 싹 집으면 둘 다 먹어지는 게 섬탑 상식임 아 마요 어떻게 하지? 나 진짜 고민되네 너무 고민되는데 오예 쓰레기 이벤트에서 순식간에 갓 이벤트가 돼버림 거의 다 왔다 잉크병에 저 강수함까지 진짜 잘 떴다 요훈 못 참았다 적당히 맞아주면서 유물 스택 쌓고 와 도둑놈 체력 두 번 채워주는 거 개꿀이네 알파값이라고? 님들 슬더스4 이런 거 아시나요? 나랑 같은 게임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죽었었는데 왜 살아있었지? 죽었었는데 왜 살아있었지? 요훈각 요훈각 너무 센데? 추월 몇 개만 윙부츠 다 때려주기란 뜻인가? 킬 덤 올 광풍 하나만 쓸까? 광풍 하나만 쓸까? 높 힙노삼 까불지 마라 나는 왓처다 코오비를 이번 턴에 쓰는 게 낫겠다 아니다 안쓰는게 낫겠다 상로하면 그만이야 맞은건 좀 아깝긴 한데 용각 맞으니까 됐다 운이 그렇게 급하진 않긴 했는데 괴피도약 괴피도약 괴피도약이다 괴피도약이 저거 향컨할때 되게 쏠쏠합니다 양약까비 근데 뭐 마요있으니까 양약도 필요없어 이렇게 덱 다 지우고 까르기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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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월 제발. 진짜 추월. 추월님 제발. 손절. 마요 있으니까 손절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한가? 마요 있잖아. 심장 교훈 막타. 심교막. 이러다가 또 까먹을 것 같다. 나 교훈 써야지. 덱만 다 지우면. 바르기 강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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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예. 산막 엘리트가 점수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윙부츠 하나 남은 거는 산막에서 쓰자. 땡이. 아 이 정도 내가 첨탑 장악사지. 넌.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진지. 으아. 으아. 아. 으아. 이펙트라고 아십니까 밀진광풍 풀피에 뭐든 열쇠를 얻었다 요훈 이제 내다버려도 되지 아뇨 이번 전투에서 해시계 파티다 비갈김 까비 뭐야 돌려볼까 어차피 어차피 돌려도 되잖아 알파 휴 뭐야 개잘 떴네 엘리트 3마리 마지막에 윙부츠 타고 4마리 잡을 수 있다 이거 점수 기대되는데 키보드로 게임하다가 버튼 잘못 누르면 역배 나올 때 4평 쓰나 4평 안쓰지 아 근데 4평은 해말림 막아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정신수양이 더 나을 것 같네요 드로 안 꼬여야 되는 거니까 휘갈김 휘갈김 말고 나올 거 없다 이걸 맞나 안 맞네 핸드 저렇게 말려도 안 맞는구나 시계 받쳐 근데 은근히 오랜만인 거 같다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이츠 이츠 맹공 필요 없지 마요 있잖아 퇴안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아 장화 있네 40대만 때리면 되겠네 아니 진짜 40대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넘겨도 되겠지 뭐 말릴 이유가 없다 블랙을 말릴 이유가 없다 진짜 숫돌 뭐야 돌 점수 3500점은 확실히 넘을 것 같은데 나 전점은 힘들 것 같고 빛뿌리 하가리 끼임하기 수옥에 하가리 끼임하기 수옥에 하가리 끼임하기 하가리 켜놔 각각 털 벤츠 점수가 아쉽네 고개꿀 2골드 골드 점수도 먹을 수 있나? 호호 여기서 제거 하나 더 할 수 있는거는 초 럭키 교훈 지울까? 교훈 지우고 회도 지우고 저거 하면 되겠다 그지 어? 7,000원 아 9,000원 8,000원 20,000원 25,000원 2,000원 5,000원 5,000원 6,000원 흔스러 거지고 거지 거지 병폭풍 병추월 병마요 병...병...병추월이 맞겠지 드로포션 있으면 전수차단 더 좋을텐데 아...실수... 왜...뭔가 실수할 거 같지 잘되면 뭔가 불안한 그 느낌 예헤이 분위기 못 잃는...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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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3029점 3500은 확실히 넘었을 것 같고 아... 확실히 넘은게 아니라 확실히 넘었... 확실히 넘었... 지... 확실히 넘었고 4000은 안될... 않을까? 몇 점 내기 할까? 3800? 3800도 넘지 않나? 3850? 3850? 3800은 넘을 것 같은데... 39100이면 い Peer 3900은 부 설땅은 Up 직원들이 Move 3800... 3880? 어 당연한 얘기지만 죽으면 2번입니다. 버즈와 서가 간다. 에너지 포션이나 드롭 포션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표리검이네. 알앤이지 거지 알앤. 점수 히트다. 맞아도 되지 않아? 그래 소위 안 맞기도 아이 겨우 운명 다 실패. 됐다. 어차피 안 맞을 이유도? 어? 왜 안섰지? 매우 정신이 없음. 어? 仲間이 견뎌게미라소 문괴로 하면 마이홉 터지기 전에 딜 들어오지 않나 아 근데 이거 안 맞을 필요 없는데 왜 생각보다 이번 턴에 데 컨트롤 못하겠네 데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이거 다섯개가 전부 다 드로 카드라서 모블 카드 더미에 카드를 넣어 놓을 수가 없네 연타면 맞고 단타면 막을 수 있다 으 아 으 과연 버접셀한테 안 맞을 수 있을까? 맞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맞기 싫잖아 땅뚝 과연 점수는 3,880점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49 대 51이야 낙빙이다 나는 배팅해볼까? 나는 업 나는 1번 역배 3929점 역배 4,000은 확실히 안 넘네 정배될 정신이 들어 오버킬이 없네